태권도와 한식, 전통문화예술공연이 어우러진 행사가 오는 토요일 뉴욕에서 열립니다.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화 기자입니다. 유명 태권도 사범인 박연환 회장이 13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이 행사에는 대회 참가자 300여 명이 태권도 겨루기, 월드클래스 품새, 전통품새, 팀 데모 등 경기를 지릅니다. 특히 올해는 다양한 먹거리의 시연회를 진행하며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대형 비빔밥으로 3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. 또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공연으로 춘향전과 태권물을 선보입니다. 박 회장은 한국문화음식뿐만 아니라 예의규범을 가르치는 무도를 미국에 알리는 목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며 태권도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양성하는 목적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.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.